22일 오전 9시쯤 홍성죽도 인근 천수만 해상에서 8톤급 어선과 레저보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다리골절과 허리통증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보트 일부가 침수됐고 오염 피해는 없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을 핵낙철 레저보트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항 중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을 핵낙철 레저보트